빵가루 나의 깻잎 내장 구경 해석 포기 김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첫 모카포트니까 세척을 해야 되는데 모카포트는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수세미랑 세제는 사용하시면 안되고요. 물로만 세척하셔야 돼요. 우선 모카포트를 분해해서 물로만 한번 씻어줄게요. 세척 끝. 물로만 한번 이렇게 세척해주시고요. 그리고 물 넣고 한번 끓일 거거든요. 모카포트 사용하실 때 물 양은 여기 하단 보일러 부분에 나사가 있어요. 안전벨브 아래까지만 물 부으시면 되세요. 이제 여기다가 커피 가루 넣고 두세 번 정도 커피 추출을 하면 이제 모카포트 세척은 완료되거든요. 저는 비알레티 공식 홈에서 샀는데 이렇게 커피 가루를 같이 넣어주시더라고요. 세척용으로 이걸로 추출해볼게요. 세척용으로 이걸로 테이프를 잘 배iß예픽으로 πε ou person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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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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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